1번 발라드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중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곡인 것 같아요. 듣고 있으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승전결의 전에 어떤 전개가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이 곡에서는 뭔가 결말에서 더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하자면 좀 드라마,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결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죠. 감사합니다.